스가리아 2장은 청량주를 잡고 있는 사람의 환상입니다. 스가리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론, 두 번째는 여덟 가지 환상, 세 번째는 두 가지 메시지, 네 번째는 두 가지 예언입니다. 오늘은 여덟 가지 환상 중에 세 번째 환상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게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게시라 하면 신기하고 이상한 것으로, 특별한 사람들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나치게 게시라는 것을 신비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게시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뚜껑을 연다, 언커버라는 뜻입니다. 뚜껑을 여니까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게시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보여진 것입니다. 이제는 공개되고 알려진 것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게시를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게시가 게시된 후에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상식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다 게시의 영인 성령님을 의지하면 게시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방법 중에 환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환상은 대체로 역사 속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개인적 환상도 있지만 성경에는 대부분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현재와 미래를 드러내 보여주는 환상들이 대부분입니다. 스가려서에서 나오는 8개의 환상은 서로 연관된 환상들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역사 가운데 되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상은 하나님의 점진적 게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리아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리아에게 그가 살던 시대와 또 후대를 위하여 게시의 영감을 허락했습니다. 그 중에도 그의 영감 처음 부분은 8가지 환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환상 게시의 초점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진행과 완성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 완성은 바로 앞으로 도래할 미래적 메시야 왕국 곧 신약 교회 운동에 대한 예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의 교회를 세우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진행과 완성을 위해 스가리아를 찾아와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홍마를 타시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나타나 예루살렘 성전 복구의 축복을 스가리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가리아 1장의 내용입니다. 또 그 예수님은 다시 스가리아에게 내 뿔과 내 공장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환상으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할 대적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성공적으로 완성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스가리아 2장에서는 예수님이 청량주를 잡은 한 사람으로 나타나 완성될 예루살렘 성전을 세상에서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주님 자신이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을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량주를 잡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완공과 함께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본문 4절에서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5절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유를 추구하며 삽니다. 사람이 자유를 원하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하나님 형상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를 빼앗을 권한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자유를 연상케 하는 민주라는 말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추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전염병과 건강을 핑계로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하고 통제하여 부자의 약장사를 더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엉터리 권력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과 한마디 없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살피지도 않고 그냥 뭉개고 가고 있습니다. 약 부작용으로 죽은 사람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책임지겠다며 큰소리쳤던 사람은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고 뻔뻔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효과도 없는 주사를 지금도 맞아라고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허울 좋은 공수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유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매스컴의 선전선동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의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억눌렸던 자유를 다시 찾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유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억압된 육체의 자유도 중하지만 병으로 얽매인 육체가 자유를 누리는 것도 소중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죄로부터의 자유는 더 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무리 짓고 돌아오는 자유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고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이 선포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말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더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해방의 자유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물리적 회복을 지나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날에 성취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축복을 선포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의 교회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지면서 성도에게 임하는 궁극적 축복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기쁨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첫째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들이 거기서 도망치고 나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 도망쳐 나와야 합니까? 바벨론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방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붙여진 역사적 별명이 바로 디아스포라 민족 즉 흩어진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강대국의 포로가 되어 흩어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흩어진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치 바람같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생활 70년이 흘러가고 이제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6절에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했습니다. 북방 땅이란 포로로 잡혀갔던 북방 땅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땅에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오나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했습니다. 왜 도망치고 피해야 합니까? 바벨론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도망하여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섭리로 고레스 칭령을 발표하게 하여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포로의 몸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포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들은 우리 스스로가 지은 것이 라기보다 마귀에게 끌려 미혹받아 지은 죄들입니다. 그런 미혹에서 우리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의 저주와 미혹에서 빠져나와 자유를 얻고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불성곽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그 바벨론의 심판의 와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될 것을 약속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해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눈동자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다. 10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했습니다. 눈앞에 먼지가 날려도 눈을 깜빡이며 눈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되 그렇게 예민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잠원 7장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내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지켜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극율이 여기서 눈동자처럼 여기시며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내가 손을 그들 위해 움직인 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력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극율이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로 그 마음이 한없이 낮아지고 겸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임하여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여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자를 버리고 이 땅의 육신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알기에 사도 바울은 대살론이 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기뻐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뻐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태칸받아 구원받은 성도는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성으로 안 되면 믿음으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뻐하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흩트심을 경험한 유다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이제는 대적을 패하게 하고 자신들을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택한 백성들에게 축복이 선포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기뻐해야 할 궁극적 이유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10절에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는 말씀이 진정한 기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했습니다. 여기 시온에 따른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신구약 전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백성들에 대한 애칭입니다. 노래하고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크게 외치며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이유는 예수께서 그 가운데 임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10절에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재건 완성된 예루살렘 성전의 주님이 친히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5절에 불성곽으로 영광으로 임재한다고 했습니다. 또 예언적 의미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들의 메시야로 그 성전 안에 성육신하여 오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또 성전에 올라가셨고 거기에서 예배드렸고 결례를 행했고 성전을 청결케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의 본체이기 때문입니다. 또 종말론적 의미로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제림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실 새하늘 새 땅의 성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게 소리내어 기뻐하라고 한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기뻐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11절에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의미는 세계 각국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거하게 될 이스라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나아가 장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신약시대의 우주적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 제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천상교회의 각 나라와 족속과 방원과 백성 중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2개시록 7장 9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했습니다. 2개시록 7장과 21장에 의하면 그들은 모두 오른손에 종려가지를 잡았고 어린 양의 피에 죄 씻은 받은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국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각자가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열린 12진주문으로 들어갈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이 기뻐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그들이 영원한 예루살렘을 기업으로 받을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했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의 복구와 함께 선민 이스라엘의 복구를 알려주는 역사적 예언입니다. 거룩한 땅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 곧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은총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 백성됨을 크게 소리치며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기뻐해야 할 넷째 이유는 악인의 영원한 심판 때문입니다. 13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하더라 했습니다. 여기 모든 육체란 말은 하나님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 없는 불신앙의 악인들을 가리킵니다. 말하자면 육체주의 인생들을 가리킵니다. 저들은 이제 떠들지 말고 잠잠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악인을 심판하는 마지막 행동을 취하신 것이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날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크게 진노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어린 양이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의 자격으로 저들과 더불어 싸우시는 날입니다. 그는 백마를 타시고 충신과 진실의 이름으로 공의롭게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난리법석이고 떠들고 분유하는 모든 현륙들의 장난들을 끝장내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성소의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마지막 순간 이제 악인과 악인들의 역사는 영원히 끝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한 이유인 것입니다. 셋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참 기쁨은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한 소말리아에 있는 어떤 죄수가 자꾸만 감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묻는 간수에게 그 죄수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감옥에 들어오면 하루 새끼 먹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속 감옥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져 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일부러 감옥에 가기 위해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본문 13절에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일어나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는 그날 모든 원수 마귀의 세력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로 인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며 간구하던 사람들은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일어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그날 택함을 입은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이 지금 더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우리는 기름 준비된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항상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날을 늘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성도의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